오, 레이닝맨인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여줘. 실력재라면 은정부 빅시스터즈. 음치라면 사이즈만 2X라지 음치 모델. 외모로 보일 때는 노래 너무 잘하실 것 같고. 120% 빅사이즈 모델이세요. 이숙주 씨가 저 티셔츠 입은 거 제가 봤어요. 봤어요? 진짜 같아요. 메롱 옷 입으신 분, 저분은 진짜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반짝이 옷 입으신 분의 사랑의 가사를 놓치셨고. 그 말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선택하려면. 저도 책임을 못 줘요. 이 트레이닝맨. 할렐루야. 이 트레이닝맨. 할렐루야. 이 트레이닝맨. 할렐루야. 이 트레이닝맨. 에이멘. 이 트레이닝맨. 이 트레이닝맨. 이 트레이닝맨. 다케미 러브 매터 및 프로게밍 산장 속의 아름 웃기지만 괜찮아 웃자라는 빛 믿을 수 있는 건 존경하는 기회 속에 존경하는 기회 속에 이 드레이밍 닷 이렇게 해서 5번 빅스의 시간은 넘쳤습니다 누군다든지 자, 본인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러스 모델을 하고 있는 이은비 정가영입니다 아, 모델 맞으십니다 너무 멋있어 플러스 사이즈 모델 쇼핑 진짜 모델이네 복근 복근이 있으셔 예쁘시다 아마 그 플러스 사이즈 여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이 크든 작든 자기 몸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는 많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5번 신성 씨 일어났어요 신성 씨 여러분들은 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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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씨가 플러스 사이즈가 악불로